제3공화국의 첫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정희 씨는 부인 육여사와 함께 10월 18일 고향인 경상북도 선산군 구미읍 상머리에 들려 선영을 찾아 성묘했는데 들급화 피어난 이 묘소에 안개꽃 몇 송이 함께 묶고 돌아오네 그렇다면 오늘의 금오산 깃을 선산 땅이야말로 명산명수라고도 하겠습니다. 제6대 대통령으로 재선된 박정희 대통령은 가족들과 함께 고향을 찾아 선영에 성묘하고 기상캐스터 배혜지 분압 3. 아멘